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 10월 말경에 출시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자들이 바로 채굴자들이죠. 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높다면 오히려 팔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자기네들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 싶으면 오히려 오를 때까지 기다려가면서 모으겠죠. 그래서 이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분석으로 미국 비트코인 ETF 연내 실현 가능성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옥토버, 즉 10월 말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발키리 인베스먼트에서는 자신의 이런 비트코인 ETF 상품이 먼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데 플룸버그에서는 에릭 발슈나츠, 이 사람이 트윗을 인용을 하면서 프로쉐어스가 발키리보다 더 몇 줄 빨랐다며 이런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러면 10월 말 출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트코인 퓨처스 ETF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실물 ETF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연동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75일 출시 기간 따른다면 그 계산을 따른다면 10월 출시를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순서가 있잖아요. 바네크를 가장 먼저 보고 있잖아요. 바네크 ETF 가장 빠르면 11월 10일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 같은 실물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데리 베이스드 되어있는데 파생상품 베이스잖아요. 여기 보시면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10월 18일 10월 18일 그러니까 늦으면 10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즈음 트리 이것도 많이 봤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다 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도요. 보시면 4분기 상승 능력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월 말 다 됐습니다. 8월이 이제 끝났고요. 9월 이렇게 해서 3분기가 끝나고 10월, 11월, 12월에서 4분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에 상승 능력을 시작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아마존 월마트 둘 리테일 기업의 크립토 관련 직무 채용과 그리고 15만 달러 상당한 비자에서 얼마 전에 NFT 구매했잖아요. 이거를 극렬적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이퍼링 이슈인데요. 일단은 당장 앞에 있는 당장 8월 27일 이번이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3일에 진행되는 것을 27일 단 하루만 하루만 해서 지금 되게 간소화됐고 이런 비대면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꼴이 되어버렸죠. 이런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흡했다는 점을 이미 시사했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테이퍼링 언급을 하겠지만 강조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런 시장의 분석들이 아주 대사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FOMC, 11월 FOMC, 그리고 12월 FOMC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또 슥 넘어가주면 이제 가장 유력한 건 11월 때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25%에서 45%로 확률을 더 지금 현재 높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마이크 노브라치가 4분기 상승 랠리 전망을 했다 쳐더라도 이게 이때 테이퍼링 언급이 나와버리면요. 시장은 2014년 패턴을 봤을 때는 그때는 이거 나오기 언급하기 전에 이미 피크치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의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랠리가 만약에 상승운조 관점에서 정고를 뚫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정고를 뚫고 올라갔는데 이게 한번 조정받고 더 올라갈 것이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날 것이지 이건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건 진짜 여기서부터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운조 관점이죠. 일단 정고를 뚫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만불 상징성을 봐서 미디어에 그런 관심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붙을 텐데 가고 나서 조정받겠죠.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될지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개인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플랜B입니다. 플랜B는 되게 좀 트윗이 신났죠. 그래서 비트코인 4년 이상 홀더들과 4년 이상 홀더들은 현재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 200일주 평균선 기준으로 진한 까만색 있잖아요. 이거 기준은 현재 올타임아이를 찍고 있다. 이거 선 기준으로 높았던 적이 없잖아요. 이거 기준은 올타임아이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맞죠. 여기 까만색이 이거보다 더 올라왔던 적은 과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랜B는 현재 강조를 하고 있다. 채굴자들 말씀드리기 전에 장기 보유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장기 보유자의 이런 비트코인 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하락 와중에 계속 지금 축적을 해왔고 현재 이 수준은 돌아왔는데 이 수준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왔다면 이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들은 장기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개수도 줄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향후 이런 방향성 다른 트윗에 올린 분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과거에 맞췄던 게 정확해서 가지고 봐봤습니다. 과거에 6월 25일 모두가 부정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떡나게 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할 때 이 사람은 RSI로서는 지금 바닥이고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상승을 지켜보고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6월 25일 때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거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측이 이런 비트코인 예측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좀 가져와 봤고요. 또한 이제 이건 채굴자들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 2020년 3월부터 계속 지금 누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누적이 있었고요. 이들은 현재 지금 싸게 팔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들이 피크를 찍기 직전에 한번 이거 올라왔을 때 항상 좀 많이 팔았었습니다. 이들은 많이 채굴자들이 많이 팔았었고 현재는 지금 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이 노란박스 보이시죠. 노란박스 때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사이클자들이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패턴인데 만약에 다시 올라가지고 또 매도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또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현재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이 지수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비슷한 겁니다. 이게 기준선이 2예요. 2보다 높으면 채굴자들은 팔고 있는 거고요. 2보다 낮으면 판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데 현재 이 가격 구간이 되게 애매합니다. 팔아도 그렇게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이 값이 이 지표값이 이 이상이 돼야지 채굴자들이 판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때 시장의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표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한 방은 더 남았고 채굴자들이 그렇고 ETF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상승수조 관점을 자꾸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말 자체가 하나의 또 편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거로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큰 소재 채굴자들의 소실,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보실 부분 되게 많으니까 어차피 또 여러분들 많은 텔레그램,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에버그린 항상 서포트해주시는 에버그린 멤버십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에버그린 서포트해주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가입란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